와 수영장 아침에 오니까 진짜 햇빛 장난 아니네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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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한국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운동하다가 본의 아니게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 처음에 남자분이 제가 카메라를 찍으면서 들어가니까 갑자기 런닝머신을 하다가 자기가 사진 찍어줄까 이러면서 저한테 아랍업 같은 걸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하고 어떤 여성분 희잡 쓰신 여성분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혹시 갑자기 촬영을 하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뭐지 촬영을 하면 안 돼서 관리자가 와서 뭐라고 하나 했는데 제가 저쪽으로 찍고 있으니까 거기 사이를 지나가야 되니까 괜찮겠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괜찮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불편하게 해서 아침에 사실 조금 피곤하고 이랬었는데 그냥 이렇게 친절하게 대화를 주고받으니까 아침에 그냥 기분도 상쾌하고 뭐 나쁘지 않네요 아침에rend을 하고 싶은 그와 같이 아침에 쪼같으니까 오늘 아침은 제가 볼까 집에서 아깨서 아침에 안이 아침에 안 모습을 보냈는데 아침에 1일세 영상에 아깨서 아침에 그것도 지금 우리 제일 지나는 친구 우리 집에 오라고 하고 있어 제일 지나는 친구 누군지 알아? 무슨 소리야 누군지 알아? 뭔데? 맥크도널드스 맥크도널드스 친구 우리집에 25분이면 우리집에 오면 돼 뭐 시킬건데? 뭐 시킬거냐면 오늘도 빅맥 시킬거임 빅맥 근데 왜 맨날 들어가있어? 그 세트메뉴에 그거 제일 싼? 제일 싼거보다 그거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냐면 응 응 그럼 그러니까 맥크도널드스 생각할때 맥크도널드스 그 빅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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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이라서? 대표 메뉴야 아 그래? 그래서 그거 아는거지? 그렇구만 우리가 에어비앤비 돌리는 방인데 저는 손님이 제갓 해가지고 이제 청소하려구요 근데 이제 에어비앤비 돌리면서 여러가지 나라 사람들 만나봤는데 생각했던거랑 사람들 착하고 성격도 좋고 우리랑 잘 맞아서 재밌어요 지금까지 막 이상한 사람은 안맞아서 좀 다행인거 같아요 이거 다 깔고 우리 청소하고 저기 있는 화장실 청소하고 이렇게 일을 나눠서 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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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같이 먹으러 가고 있는데 저분들도 사진 찍느라 바빠가지고 맛있어. 뭐 먹고 있어? 내가 아까... 제 처제가 와가지고 루마니아에서 그래서 이 친구가 뭐 사고 싶다 해가지고 지금... 지금... 이렇게... 이렇게...